오늘 타수를 많이 잃고 있는 박지영 선수입니다. 10번호 세컨샷. 오늘 그린 뒤쪽 까다로운 핀이고요. 오! 들어갔어요! 박지영! 샷의 걸! 자 오늘 경기 초반의 부진을 2샷으로 만회하는 데 성공합니다. 아우 정말 마지막 콜에 이글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쁠 겁니다. 지금 세컨샷 위치에서는 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확신하지는 못하는데 멋진, 너무 깔끔한 이글이네요. 자 박지영 선수가 후반 첫 홀에서 이글을 성공하면서 2연더파 단숨에 또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. 공동 16위입니다. 김연송 김연송